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우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6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고촌 센트럴자이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공급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신곡 6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A3블럭입니다. 공급규모는 1297세대로 대단지죠. 그리고 문의처는 1644-3318로 전화해 보시면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집공고문 보시려면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집공고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요. 모집공고일은 10월 26일이었죠. 그리고 청약접수 보시면 해당지역, 기타지역 동일합니다. 특별공급 11월 6일, 1순위 11월 7일, 2순위 11월 8일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4일 그리고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일은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고요. 공급대상 한번 볼게요. 민영주택이고요. 보면 주택형이 6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63타입 같은 경우는 79세대, 76A타입은 32세대, 76B타입은 117세대, 84A타입은 522세대, 그리고 84B타입은 386세대, 105타입은 161세대에서 1297세대가 분영되고요. 공급금액 보실게요. 보시면 63타입 같은 경우는 63제곱타입 같은 경우는 57850만원, 76A타입은 69150만원, 최고가 기준이죠. 76B타입 같은 경우는 68790만원, 그리고 84A타입은 75840만원, 84B타입은 74520만원, 105타입은 93780만원으로 이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볼 건데요. 본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공정률이 61.44%고요. 아파트이고, 2024년 6월 입주 예정이오니 청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본아파트는 2023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고요. 본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촌옵은 주택법 제63조, 그리고 제63조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고요. 본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본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요.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청 자격 보시면 특별공급, 의실부는 해당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공급 1순위 보시면 청약통장 같은 경우 필요하죠. 1순위 12개월 이상. 그리고 예치금 필요한데 지역별, 면직별 예치금 이상인자입니다. 그래서 1순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쭉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운로드 받아보셔서요. 본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6개월이고요. 그리고 투기적발자 처벌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부적격 당첨의 당첨계약 취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주택치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 2에 의한 비투기화율지구 비조정 대상 지역인 김포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 6억 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치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되고요.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및 미제출로 인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주요 일정 보시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고천웅 신곡리 김포신국 육지구고요. 도시개발 사업구역 A3블럭입니다. 공급규모는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16층 17개동 총 1297세대고요. 입주시기는 2024년 6월 예정입니다. 타입은 말씀드렸죠? 위에서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7세대 보면 공급금액 한번 볼게요.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63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계약 보면 최저 5억 6,110만원이고요. 최고 5억 7,850만원입니다. 그리고 76A타입은 최저 6억 7,080만원 최고 6억 9,150만원 그리고 76B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6억 6,730만원 그리고 최고 6억 8,790만원이고요. 84A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7억 3,560만원 그리고 최고 7억 5,840만원 84B타입 같은 경우는 7억 2,290만원이 최저고요. 최고는 7억 4,52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5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9억 960만원 그리고 최고가는 9억 3,780만원 이렇게 측정이 됐네요. 계약금 10% 계약시에 내시면 되고요. 중도금 60%로 1회, 2회 이렇게 30% 30% 나눠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금 30%로 입주 지정일날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완납하시면 되겠죠. 본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아래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신청하실 분은 해당 내용 보시고요. 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일반공급 신청자격하고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시거나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청약신청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중요하죠. 참고하시고 민영주택이고 1순위 보시면 전용 60제곱 초과, 85제곱 이하 같은 경우는 전용민적 가점제 40%, 추첨제 6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는 점 그리고 전용민적 85제곱 초과는 추첨제 100% 적용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가점이 낮으시면 여기 청약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보면 무주택기간, 교양가족 인정적용기준,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무주택기간이 가점상한이 32점, 교양가족수 35점,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17점, 총 84점으로 만점이죠. 그리고 아래 내용은 쭉 읽어보시고 소형저가 1호로 보유한 경우 특례에 대해서도 혹시나 자신이 여기 속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일정, 11월 6일 그리고 특별공급이고요. 일반공급은 11월 7일, 기순이 11월 8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첨자 발표는 11월 14일 그리고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은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계약 재결은 11월 26일부터 28일 그리고 공급 유형 또는 당첨 유형에 따라 자격 확인 서류, 대출 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내용도 쭉 한번 보실게요. 일반공급 같은 시청자별 구비 서류 계약 체결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계약 체결 위의상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에 대해서 한번 보죠. 계약자는 분양대금 10% 납입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법률의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 위탁자 및 시공사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하고요. 계약 체결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유달해서 기일내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요. 본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일 2024년 6월 예정 달콘유 확장 공급대금 볼게요. 63 타입부터 보면 1436만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최고 105 타입 같은 경우는 1917만원 이렇게 돼서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 지정일시 이렇게 계약금 잔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타입도 참고하시고요. 거의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달콘유 확장 공급대금이 정해졌죠. 아래 내용도 한번 쭉 유의사항 중요하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사업개혁 보실게요. 사업명은 고천센트럴자이고요. 대지위치 김포시 고천원 김포신고 육지구 A3블럭 규모 세대수 1297세대 주택형은 이렇게 6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입지환경 보시면요. 눈앞에 서울과 한강을 눈부신 랜드마크로 김포에서 가장 앞선 브랜드타운의 중심을 누리다라는 모토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고천역에서 한 15분 동력자만 20분 자고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항산 신곡중학교가 있고요. 인양걸린공원 보름산미술관 고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곡10원도 여기 있고 고천역까지는 한 15분에서 20분 성인걸음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아라벳길이 가깝죠. 그리고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바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골드라인이죠. 이게 고천역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모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도 가깝죠.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시는길 여기 현장 그리고 견본유택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배치도 한번 볼게요. 단지 배치도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주출입구로 출입구로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단지 설계 이렇게 설계될 예정이고요. 승경마로 포레스트 테라스 자이펑그라운드 유파크의 엘리시안 가든 콜바스전 주민운동시설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동호수 배치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면 정보 볼게요. 우선 63제곱 79세대가 분양하죠. 보면은 이렇게 마통풍 구조죠. 현관 이쪽에 진입 가능하고요. 이쪽에 진입해서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2 3개 그리고 거실이 있고요. 주방 드레스룸 있고 부부욕실 가족욕실 욕실 2개입니다. 펜트리 공간도 있고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76A타입 보실게요. 32세대가 공급되는데 보면 현관 이쪽에 진입되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죠. 그리고 방 식당 거실 마통풍 구조 그리고 드레스룸 다용도실 부부욕실 가족욕실 있고요. 현관 이쪽 진입 알파룸 있네요. 76B타입 보실게요. 현관 이쪽으로 진입하죠.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입니다. 욕실 2개고요. 드레스룸 구성되어 있고 다용도실 주방 식당 거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발코니 있고요. 117세대 분양하고 84A타입 같은 경우 522세대 분양합니다. 여기 침실을 침실이 침실 3 침실 3에서 방이 3개고 거실이 있고요. 주방 식당 역시 마통풍 구조 드레스룸 부부욕실 욕실 2개고요. 현관 이쪽 진입 팬트리 알파룸도 갖춰져 있네요. 84B타입 보실게요. 현관 이쪽 진입 하고요. 그리고 침실 1 침실 1 침실 3 방 3개 구조 역시나 욕실 2개 드레스룸 있고요. 다용도실 있고 발코니 이렇게 방식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타입 보시죠. 161세대 분양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현관 이쪽 진입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 구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 식당 마통풍 구조 알파룸 환기 잘 되겠죠. 그리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넉넉하게 공간이 되어 있고 팬트리 갖춰져 있고요. 등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장 1점 랜드오픈 27일날 7월 27일 내일이죠. 그리고 특별공급은 11월 6일 1순위 11월 7일 2순위 11월 8일 당첨자 발표 11월 14일 11월 17일부터 당첨자 서류 접수가 들어가죠. 그다음 정당계약 26일부터 8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지 한번 볼게요. 입지를 보면 여기가 고촌역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이죠. 여기 사람이 좀 많죠. 그런 부분 보시면 한 16분 직선거리 16분 이니까요. 한 성인걸음으로 20분 잡으면 넉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이정도 거리는 걸어 댕기거든요. 토요역 세건은 아니구요. 이정도면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 보름산미술관 보름초등학교가 가깝죠. 거리 재볼까요? 초등학교는 한 도보로 2분 그리고 신곡중학교도 있죠. 신곡중학교도 보면 한 13분 15분 잡으면 되겠네요. 중학교 있고 그리고 김포IC 따지기 쉽죠. 여기 보면 또 경인 아라뱃길이 있어서 경치가 좋을 것 같구요. 김포공항도 가까운 점 등 그런 부분이 있고 주변에 시세를 한번 볼까요?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아파트 한번 볼게요. 84 타입으로 보시면 효과 먼저 보실게요. 84 타입으로 조정을 할게요. 그러면 낮은 가격순으로는 5억 9천 효과가 나왔고 높은 가격순 7억 8천 까지 나왔습니다. 시세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2013년 7월 5억 8천 7백 거래가 됐고 이건 취소가 됐네요. 5억 7천 짜리는 5억 9천 8백 6억 1천 5백 이렇게 실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 1스테이트 1단지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패스 타입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가격순으로 보면 최저 5억 3천 높은 가격순으로 8억 3천 까지 나와있고 시세 실거래 보면 이렇게 9월에 있었죠. 5억 7천 거래됐고 5억 8천 5억 5백 6억 천 5억 3천 5억 천 5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정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라든가 주변에 한번 임장 가보셔서요. 실제적으로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포광이 가까우니까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쾌적한 부분 실제적으로 얼마나 걸리는가 등등 체크하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꼼꼼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세랑 거의 비슷합니다. 마진이 없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공부하셔서 자신만의 확신이 드신 경우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서 중 컨텐츠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